너무나 화려하지만 같이 계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? 미진아리, 헤이나리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끝으로 잠깐만 걸어가 주실까요? 특별히 팬 여러분과 인사를 하시겠습니다. 두 분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시나요? 팬 여러분 향해서 크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시상식 현장에서 두 분을 뵙겠습니다. 그녀의 특별한 팬 서비스 고맙습니다. 마지막으로 왼쪽에도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. 자, 이제 반갑습니다. 박서준 씨 고맙습니다.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. 잠시 뒤에 백상예술대사인 본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시고요. 네, 우아한 송아윤 씨 잠시 뒤에 시상식 현장 본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또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?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시선 보내고 사진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설연 씨를 모시겠습니다. 오늘 드레스가 정말 멋진데요. 시선은 오른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이 여자 가운데 바로 와주시고요. 왼쪽에도 카메라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. 나나 씨 안녕하세요. 오늘 드레스가 정말 특별해 보이는데요. 취재진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 향해서 멋진 포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나나 씨. 자, 팬 여러분 향해서도 인사 한번. 네, 좋았습니다. 김혜성 씨. 무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. 시상식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도한 씨 팬분들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. 저기. 많이 계십니다. 혹시 준비하신 포즈 있으시면 마음껏 선보이시면 됩니다. 자, 이어서 왼쪽에는 팬 여러분도 계십니다. 소음 한번 들어주실까요? 마지막으로 왼쪽에도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그리고 왼쪽에는 취재진 여러분 그리고 김정현 실기다주셨던 팬 여러분 계십니다.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. 두 분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 여러분 왼쪽에 많이 계십니다. 만들어서 인사 한번 반갑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왼쪽에 팬 여러분 향해서도 크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손 흔들어주셔도 되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킹도 보시고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왼쪽도 맞으시고요. 왼쪽에 팬 여러분 계십니다. 손 한번 크게 흔들어주시고 오른쪽부터. 왼쪽부터 가시네요. 왼쪽 먼저 갈까요? 시선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어서 마지막으로 왼쪽에 팬 여러분 향해서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마지막으로 왼쪽에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백상에서 마지막으로 왼쪽에도 많이 있습니다. 자, 팬 여러분 향해서 뭐 가볍게 포즈 하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왼쪽 보시면서 사진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팬 여러분 향해서도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? 네. 오른쪽 끝까지 다정하고 예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 끝에 봐주시면 됩니다. 네. 이어서 가운데로 몸을 살짝 튈게요. 이어서 왼쪽에 많은 추세진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. 바라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 향해서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김선아 씨. 네, 팬 여러분 향해서 인사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.